아! 최고가 되겠어! 오공간다 오공 홍형이야? 홍얼랑형이네 쉿 조용히해 이 녀석아 반가워 오랜만이네 아는 척 하지마 이 녀석아 수령으로 간다 병룩 휴우 미드 모르가나? 어 괜찮지 야 오공에 오공뛰우고 모르가나 파악! 한데 거기 일나올 채찍 팍! 팍! 좁은 한탄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 거기에 싸 사비올라 맥이고 뭐야 렌가? 렌가의 브랜드 좁으면 브랜드 궁 맞을수도 있겠는데 브랜드 궁에 자르반 궁 가지고 거기 브랜드 궁 막 띵기면서 미스포친이 하하아 하고 바르스가 못 움직이게 하면서 랭가가 남은 거를 부시에서 추적한다 쓰읍... 저쪽이 더 좋은 거 같은데 한타가? 좁은 곳은? 일단 탑을 가서 랭가를 없앨 수 있을까? 부시들 가면? 아 진짜 조합이 좁은 곳이 더 좋은 거 같애 갑니다 일라오이 일라오이 채찍에 모르가나 궁만 먹이고 나는 그냥 뒷라인을 띄우는 곳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원딜이 셋이 둘이고 미포 서포시니까 그래서 약간 딜키하게 가도 되겠다 탱키할 내가 자르반 밖에 없고 솔직히 자르반 탱 잘 안가니까 전판 이겼어요 이번판 이기면 승급전입니다 우리 편에 두병이나 이거 있네 잘 왔단 얘기지 슉슉 따님 감사합니다 천원 후원 고마워요 딜키는 탱키의 반대말이에요 물으셨어요? 음... 흐흠 흐흠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위계는 왜 저 과육조각 먹으려고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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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아 땅슛 슉슉슉 슉 아까 뭐였죠? 아까 누가 인터페이스 옵션에서 소모자원 뭐 키라 했는데 스킬 소모값 이거 또 켜진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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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아린님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귀엽다 저게 총이야 맞죠 저게 총이죠? 전자석 드래곤이네 개가 아니고 오 와드를 여기다 박아준다고? 매우 감사하구만 스킬 티리디 고마워요 티리디 우주류풍츠 아 아 아 아 너 너 저격이지 너 아 영떼 영떼 일부러 먹었지 너 너 캐릭 못하기만 해? 저기 너 일부러 먹었지 너 야 그것도 미드 모르가나가 캐릭 저기 이 미실대주네 너무 착하다 어후 잡았구요 너무 나쁘다 아 잠깐, 이렇게나? 금방 방송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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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다 큰일났어 이거 사야겠다 좋아 끝! 큰일이야 이거 나의 오공이 여기서 무너될 순 없지 바텀 잘해야 해 아왜 이렇게 세 이거 어왜 이렇게 세이냐 이거 어왜 정글이 이렇게 센구요 물약 물약 난 생각해보니까 물약 먹었으면 하나 찾는데 그쵸? 미니당했습니다 지금 가면 갚는다 아아 눈치 말라가지고 보통사람이라면 집에 안가 너 안갔지 너 여기있지? 너 여기 있을거야 갔다 잘하는구만 1회 50입니다 여러분은 1회 50이네 탑 힘들지마 나 도와줄 수가 없다 형이 2회 50이네 열람 물었던네 칼라부리 여성 야 변신이다 이놈아 너무 힘들구요 나 어떡해 아이씨 집에 한번 갔다올까? 안될거같은데 이거? 다른거부터 오오 까르마 아 너무 힘들구요 캐리해라 그렇지 비드 하나 나왔어 항상 최고를 추구해 항상 최고를 추구해 나이스! 됐다 이제 레드가스 변했구만 탑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탑이 지금 2킬이거든 음 오케이 아 좀 못했을거야 비참해 오오 일라오이 당하다가 물약을 자꾸 먹으란 말이야 뭐야 이거 해준다고? 와아 이렇게까지 안해주려도 되는데 사람 또 민망하게 아아 감사 감사 까르마 까르 엄마네 까르 엄마네 까르 엄마 아 세타님 잘하세요 이거 되게 좋으신 분이니까 엥? 흫흫흫흫 너무 맘쓰지마시고 에이 뭐야 핑도 안찍었는데 알아서 먹어볼게 충분하구만 이게 바로 브론즈 1 가까워서 그런가? 한 번만 갈까? 좋았다 다잡아 끝났구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 다리 소문이다 한번 갑니다 오이님 7레벨 나 5레벨 녹을수도 있겠지만 일라 오이님 리더 99 궁썼다 궁뺨 전멸에 궁뺨 이득 봤어 강구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 왜 싸우죠? 으아어 짱했습니다 오오 쓰흐 이거 어쩔 수 없어 난 갈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 놔뒀으면 일레오이가 무리하지 않았을까? 어어어어어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막았고 카르마가 잘하네 흠 시험해볼까? 흠형 미안한데 그만해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장난 녀석이 이제 떨쳐버리고 게임에 집중하시고 미안한 마음은 게임 끝나고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흐흫흫흫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부담감 가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로 원격투심이라 흰전보 아아 여기가 좀만 더 빨리 왔어 어 바텀 망했다 됐다 이제 미안 안으셔도 돼요 됐다님 오케이 이제 우리 이 느낌 그대로 갔는데 이게 바로 노마이크 노캠으로 입증돼 노콤인가요 형탄대 때릴걸 아아 도OOO 흠 가자가아삏 카르마 카르마 되게 뭐라하네 어? 마치 친구가 엄마한테 혼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애 아니 아니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약해가지고 내가 한 2킬 좀 한 다음에 트타님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데꾸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리 트타 힘들다 이거 한 번 가지고 도와드리 뭔데 그 핑 한 번 보여주고 압박감만 느껴주시고 우리가 뺏어 아 죽었다 분신이 야 애들 온다 애들 와 여기 와드 있나 온다 온다 자르반 온다 켜야됨 우리 딸피가 2명이야 아 브랜드 궁 튕기면 좀 빡센데요 오케이 궁 튕기기 조심하고 은신킬 됐다 형 2킬이야 일단 바른거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좋아 뭐해 싸우나 갈라? 에바였는데? 또 싸우면 안되는데 불로 먹어야되는데 또 싸우면 안되는데 또 싸우면 안되는데 불로 먹어야되는데 다이어되었다고 어 나어놋 ㅎㅎ 너 배배배받 증가하니 Champion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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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 정보 정보 생정보 어 아 궁 튕기기 절로 튕겼구만 다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은원관계는 성산된 것이오 나한테 궁이 안 튕겼다 5킬 좋아 아 이걸 살아라니 아 아 아 마늘 가 시험해 볼까 형화가 함께 하실게 블루 주울까? 왜? 카르마 왜 카르마님 굿 약간 더 오버가는데 맞추기 힘들게 아, 괜히 사각다르나? 드락! 드락으로 가서 원딜 2명 녹여버릴께요 블루주고 아래 눈치에 김 떼달라고? 롱롱, 먼김 쯩 뭐야, 어디갔어이거 어떤 놈이 압박감줄게요, 랭 어딜 가 이거예요 어딜 도망갈라구 저거 언제 3초 뒤에 은신되던가? 오 분신이었어? 어? 이걸? 한 대 때릴꼬 평타 이제 안죽네 으아아아아 distracted 으아아아아아아으아아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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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esc 주Qu 응 당연히 죽을줄 알았는데? 안주곤네요 게삼 믹스 리거까지 이득 볼까요 완전히 바텀 터져가지구 안해야돼 오오.. 아닌데.. 저 뭐야 본신이잖아 나아이씨 엽 나 딜 봤나요 여러분들? 미쳤다 딜 나 이렇게 딜이 세지? 음? 본신이야? 집에서 빨리 갔다와서 미드 커버해주자 아.. 카르마 딜이 왜 이렇게 세 근데? 삼키시 오와 일로우 딜 근데 죽었어 도착을 파괴했습니다 바텀 좋아요 바텀 잘 믿고있어요 디타님 굿굿 형 궁있다 리포랑 브랜드 죽일게 은신갑니다 잠수함 아.. 빼둬버리네 odd 시 아 왜 멈췄지? 오오오오옹 ועня 여기 왔는데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크타니 오오 합류 좋았어요 어? 자르반 자르반 나이스 밀기 좋았고 Q 좋았고 와아아아 브론즈들이 왜이렇게 잘해 좋았다 그렇지 Q까지 나왔어 너락사르 실버는 얼마나 잘할까 골드만 가도 그냥 롤잼스보다 잘할것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브론즈가 이정돈데 실버는 실린저네 실린저 역시 실버가 오히려 약할 수도 있어요 브론즈니엑스 고였어 이거 썩은 물 썩은 물 나 딜레 쎄다 나 이거 용 혼자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드가 없으니까 강구라도 쳐놉시다 강구도 금방 쳐져 이거 1대1은 무조건 이겨 멋있었다 뭐야 가로수 안 빠지나요? 장난? 욕먹을걸 갔네 빠졌네 이겨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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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여 블루점먹고 갑니다 일하려면 무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지 다들 바루스 미드 내 사정거리에 오면 넌 죽는다 드락사르의 위력을 한번 볼까요? 히타진 빼게? 오케이 오바야 정말 꺼지지 강타만 써도 다 받겠다 양성놈구만 마짱길래? 아아 까비 아 가거킹만 아니었어도 잡았는디요 오바하지 말고 뺄걸 잡았는디 오바했죠 오 나이스 이거만 어 차라리 연기 안했으면 둘다 땄다고? 그럴까? 삼류 연기였어 그래 연기하는 동안 이미 아 세대 맞아볼꼬 스킬 하나 평타 두대 콧대고장 쳐버렸으면 어떻게 되있을까? 난 센데 지금 장난이 아니고 살라고 한건데 왠 근데 나 너무 세지금 죽였쩌? 뭐지 가 어어 어음 나 정말 강하잖아 세리병 안 숨어져 계속 때려 맞으면 안 숨어지던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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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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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나 킬좀 줘야겠다 나 11킬 아이쿠 자르밴 머리를 잘쓰는구만 음 아이쿠 공이 없어서 오버헤스 아아 갈까말까 고민했다 오버하지 말자 아아 갔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쟤네 올 것 같거든 궁하직인가 궁 왔다 한번 붙자 아이쿠 오즈리오 봉술 왈아 왈아 왈도 뽑힌다 가는데 렌가 궁이요 う으으으으윽 렌가 궁이요 어어! 뭐야 뭐야 걸렸다! 아아! 같이 거다졌어! 하지만 나 혼자 해 혼자 써버렸죠 궁을 나름 안 돼 수호촌서 한번 갑시다 와 카르마 카르마디디야 모르가나 Q야 음 이제 수호천사 가고 탱하면 돼 600원 안 되겠지? 둘 다야? 싸일라 싸라 야 오공이가 좋아 요공만 하면 캐리야 오공이가 센건가? 바론? 이거 바론 안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라인 그렇게 좋지 않은데 바론갔다가 여기서 역전당하면 질수도 있어 37대20이라고 10도 아니고 위험천만에 강구잡자 강구 어딨냐 나 안! 안! 그런 변화가 걸 미나인데 진짜 안! 안! 네! 얘네 다 어디갔지? 불안하게 숨어있어 이거? 저기있다 자르반 저 밑에 있거든? 이거 바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까지 지속이죠? 랭가 여깄다 랭가 랭가 잡으러 갑시다 랭가 여기 와드 있을까? 여기 숨어있다가? 랭가공 랭가공 이거 시간 끄는건데? 아 걸렸다 이거 시간이야 저거 공땜 앗 리퍼공은 빠졌어?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너 어디 강폭 써서 피 흡점 랭가 가볼까아 그냥 민전 끝나 3초 3초 뒤에 2명 더 나옴 어 타비나 밉시다 타비나 랭가공 자르반 궁 조심 오 감전 이거 타못민다 랭가님? 오오오이거야 자르반이 한팀 되면 자르반 아래서 마음껏 돌수 있어 맞는데? 핫 더블 드시고 나 집에 준거야겠다 키워촌 4 2,100원 빠지기야 자꾸 이거 없고 쓰읍 스읍 바론 먹으러 갑시다 피해 다 차버렸는데요? 스읍 강타 54초 애매모호한데 이거?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올스타전에 엔디션 말고 분명히 대신 나가서 해도 아무도 눈치 못찾을뼈 에이 그건 오바구요 민치는 재지? 그래도 이기겠지만 물론 삼성이 잘해서 안좋거든요 노강타인데 아 다행이다 Q2로 먹었다 아! 전멸을 쓸거 야 좁은 자리다 좋아 이거 강타가 없어서 Q2 아꼈어 저의 Q의 데미지는 저의 Q의 데미지는 180에 400 한 한 700 강타 정도 되겠다 다행이다 이제 서울총사 나와서 마음껏 들어가지겠네 랭가 왜? 랭가 채찍맞음? 채찍 되게 아퍼져고 일러기 잘 못코도 아프던데 일러기 꽤 커가지고 이제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바텀 밀어야 되는데 탑이나 바텀 밀는데 미드 없어 억제기 아 랭가 자르반 궁에 가져줬어? 다행이다 탑으로 가면 될거같은데? 근데 애들이 지금 되게 싸우고싶어해 싸우면 굶주려써 굳이 갈 필요 없는데 가나요? 불러먹는게 아니고? 하다마 데미지 왜그래 10킬이네 가르마 언제 이렇게 킬을 먹었대? 이거 먹어 가르마 안 먹으면 돼 밀어 밀어 우리팀이 다 잘한다 상대팀이었으면 생각딱이 흘리네 들어가도 돼요 또 좀 더 있어야죠 네 실리콘 실리콘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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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여기 공격이 있습니다 아 왜 날 때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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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좋았다, 승드전! 좋았구요 와, 다 딜 잘 나온 거 봐 캡타님이 딜이 제일 없어, 어떤 게 크르마 딜버지 하, 그... 아니아니요 소환자님, 잘하셨습니다 아,